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임무를 내려주십쇼 한번 잡을까? 임무를 내려주십쇼 임무를 하십쇼 임무를 내려서 임무를 그리의 동작용으로 임무를 받아 주십쇼 임무를 못하고 임무를 못하고 임무를 못하네 임무를 못하는게 임무를 못하고 뭐지?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히힛 히힛 흰.. 흰.. 이제 다 해 볼게요 말씀에 따를겠습니다 말씀에 따를 것 같습니다 오빼리움 으아아아아ㅏㅏㅏ앜 어엣 아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ㅎ ㅎ ㅎ ㅎ ㅎ ㄷㄷ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빛의 신념을 바치고 그는 이 사과를 다짐한 것인데 이 사과를 ㄷㄷ ㄷㄷ 아 그 상대는 가로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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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칼 목마르다. 고통이 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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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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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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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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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